화은이라고 고성중 다니는 친구니까 요렇게 요렇게 같은 학교네?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요 자 오늘은 설명했던 거 이어서 포커스 18 현장 완료의 쓰임과 형태에 대해서 새로운 친구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일단 형태는 have 플러스 pp라고 하는데 pp라는 게 뭐가 pp지? 동사가 그 뭐야 예를 들어서 하은이 같은 경우에 go가 go went gone 이 된다는 거 혹시 이런 거 외워봤어요 seen은 어떻게 해줘? see, see so seen이야, see so seen 뭐 틀릴 수도 있지 그 다음에 b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m 이나 is나 또는 r가 현재 시제고 과거형이면 word나 war가 있을 거고 세 번째 형태는 been이라고 해 뭐 이런 것들 지금 선생님이 이 부분 세 번째 동사가 이걸 선생님이 3단 변신한다고 얘기하죠 3단 변신하는 것 중에서 세 번째 녀석을 학교 선생님들이 pp 형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다고요? 그렇죠 과거 완료 아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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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sami 아미아미아미아미아미아미아 과거 분사 아미아미아미아미아 과거 분사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보통 선생님들은 나처럼 게으르면 뭐라고 할 거고 pp라고 하겠지 됐습니까? 나처럼 안 게으르면 과거 분사라고 하실 건데 어쨌든 동사의 세 번째 형태를 pp 또는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현재 완료의 시시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 have 또는 has 뒤에 이 pp 형태를 갖다 놓는다는 얘기에요. 방금 뭐 만들어 보면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뭐 i have 뭐 i have made 할까? i have made make의 3단 변신이 뭐니까 그래서 이 녀석 몇 번째 녀석이냐 물어보면 어 have 뒤에 있으니까 세 번째 녀석이네. make, made, made 중에서 make, 원형, made 이걸 보고 과거형이라 그러고 선생님은 설명할 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자꾸 얘기해요 디드가 들어있다고 얘기하죠 이걸 보고 과거형이라고 하고요. 의미로 얘기하면 얘가 만들자고 얘는 만들었었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 made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pp 형이라고 하고 pp 형이던 과거 분사던 선생님이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고 대신에 선생님은 얘를 뭐 받긴 무슨 씨라고 얘기했어요 입장 맡긴 어떤 씨라고 얘기했어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어떤 씨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씨는 니들이 학교에서 하은이가 학교에서 배웠던 용어로 바꾸면 선생님은 형용사라는 말 대신에 어떤 씨라는 말을 주로 써 왜냐하면 대표적인 형용사 해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해피보이 이런 게 있다 진짜 그러면 어떤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떤 보이 행복한 보이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어떤 씨 그러면 그건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름 씨라고 하면 이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를 보고 선생님은 이름 씨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명사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이니까 명사 대신에 이름 씨라는 말을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동사 대신에는 보통 뭐라 그래요 동사 대신에 선생님은 보통 하다 씨라고 얘기해요 먹다 가다 만들다 이다 있다 이런 뜻을 가진 것들이 뭐 뭐 하다라는 뜻이니까 동사 대신에 선생님은 하다 씨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부사라는 말 대신에 선생님은 뭐라고 해요 어찌 씨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찌 씨를 부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동훈이 실망이야 뭐 그럴 수도 죄송할 것 같지는 없어요 부사를 보고 왜 어찌 씨라고 하냐 하면은 부사는 학생들한테 중학생들한테도 부사라고 가르쳐주면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사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거기에 천천히 걸어간다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천천히가 부사거든요 그런데 천천히 걸어간다 라는 말에 천천히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뭐 어떻게 라고 하기도 해요 어떻게 어찌 걸어가니 어떻게 걸어간다고 천천히 걸어간다고 이렇게 답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사를 보고는 어찌 씨라고 말합니다 뭐 이런거 특히 기초적인 것도 좀 서로 용어 통합 용어를 좀 맞춰줘야 되는 게 있고 어쨌든 다시 되돌아가서 현재 완료에 대해 선반적으로 설명하는데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입장 바뀐 어떤 씨가 온다고 세 번째 녀석이 오는 거 have 플러스 pp 뭐 i have made i have made 뭐 할까 여기 just 하나 넣을까 i have just made lunch 이런 형태로 표현한 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얘기한다 현재 완료 시제라고 표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누가 다 만드는 몇 번째 방법을 1학년 때까지는 누가 다 만드는 몇 번째 방법까지 배웠는데 세 가지 방법을 배웠는데 2학년 되면서 드디어 네 번째 방법은 현재 완료 시제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가 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누가 다 덩어리를 자꾸 이렇게 표현해 이게 뭔 소리냐 이거 뭐지 백민준 그렇죠 선생님이 주어랑 영어 문장의 주어동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누가 다 라고 자꾸 얘기해요 누가 다 그리고 나서 뭐 애들은 방금 전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 1학년 때는 세 가지 방법 배웠다 그랬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를 쓰는 방법 비동사를 쓰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엄마야 자리 가시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 이런 거지 두 번째 방법 누가 다 내가 간대지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하다시를 쓰는 방법 하다시를 쓰는 방법은 다시 두가 들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더즈가 들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디드가 들어와 있는 세 가지로 바뀌지 그렇죠 만약에 내가 거기 간다였으면 I go there 인데 그녀가 거기 간다 였으면 she goes there 이렇게 표현할 거고 누가 다 선생님이 이렇게 묶으면 이게 주어동사를 자꾸 찾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누가 다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뭐를 사용하는 방법 조동사를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까지 몇 학년 때 배운 거다 1학년 때 배운 거라 했어 그리고 주어동사를 만든 누가다를 만드는 네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 뭐야 2학년 1학기 때 시험 나오게 되는데요 어우 성부 잘 안 보이니까 성부 좋겠다 그래서 방금 봤던 I have made 라든지 이런 식으로 I have made 누가다 I have made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배울 거다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할 거다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말에 없다 그랬어 현재 완료 표현은 우리말에 없다고 했는 이유가 뭐였더라 하면서 선생님 뭘 자꾸 얘기하냐 자꾸 이런 그림을 그렸어 현재 완료 표현을 뭐 다른 것부터 다른 거 다 해보자 일단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기준이 되는 부분에 뭐라고 쓸 거고 현재라고 쓸 거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시제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교과서에 나왔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는 교과서에 안 나왔지만 이러한 느낌은 교과서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각각 이름을 붙여 주면 이런 느낌은 무슨 시제 단순 현재 시제 이런 느낌은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 됐습니까 현재 시제는 I go 라든지 I am happy 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 현재 시제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 시제 얘들은 단순 현재 시제고 현재 진행형 시제는 뭐 나는 달리기 하는 중이야 I am running 이런 걸 보고는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쿡 하는 시제를 보고는 무슨 시제였다 단순 과거 시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느낌은 뭐 과거 진행형 시제 이거 다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일하게 들여왔던 거 단순 과거 시제 얘를 데리고 와서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하면 I went 가 되겠지 얘를 데리고 와서 단순 과거 시제를 표현하면 I was happy가 되겠지 얘를 데리고 와서 과거 진행형으로 바꾸면 I was running이 되겠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제를 보고 단순 미래 시제라고 했고 여러분들은 1학년 때 단순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몇 가지 방법을 배웠다 두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서 계획되어 있는 느낌과 그냥 단순하게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테다 이런 느낌이었죠 그럼 얘를 데리고 와서 얘를 미래 시제로 데리고 와서 계획된 느낌으로 표현하면 뭐다 I am going to go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데리고 오는데 그냥 막연한 미래 시제 나는 갈 거다 나는 이건 갈 계획이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로 약속했었어 우리끼리 나는 갈 계획이다 be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 라는 의미 하다시 근데 얘를 그냥 단순히 나는 갈 거다 라는 표현은 I will go 이런 식으로 간다 라는 거 단순 미래 시제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은 이름은 먼저 뭐겠다 언제 무슨 형 미래 진행형이 되겠지 미래 진행형은 우리말 의미로서 먼저 설명하면 뭐뭐 현재 진행형이 뭐뭐 하는 중이라고 과거 진행형이 뭐뭐 하는 중이었었다면 미래 진행형이라는 시제도 있더라던데 걔는 교과서에서는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미래 진행형 일단 뜻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 같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겠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달리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I will be running 달리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얘가 미래라고 얘기하고 있고 얘가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만들었으니까 이걸 보고는 미래 진행형 시제라고 하는데요 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 끝나는 날이야 그쵸? 내일 시험 끝나는 날이면 한 5시쯤 그렇죠? 난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 중일까요? 자고 있는 중이겠지 그래서 난 아마 내일 5시쯤 끝나고 나서 내일 5시쯤 넌 뭐 할 거야? 나 아마 자고 있는 중일 걸 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I will be sleeping 이렇게 하면 미래 진행형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덩어리적 시제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시제들은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 있었더라 when에 대한 대답과 쓸 수가 있어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잘 이해가 힘들 수 있어 됐습니까? 자 일단은 들어 두세요 나중에 다시 다 설명할 거니까 자 얘들은 뭐 I go there every weekend 뭐 이런 거라든지 I go there in the morning 나 아침에 거기 간다는 얘기죠 in the morning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in the morning 아침에 또 뭐 I went there yesterday 이런 표현 가능하단 말이야 나 어제 거기 갔었어 I went there yesterday yester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학년 때 배웠던 시제들은 전부 다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이좋게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현재 완료 시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다? 시간에 어떤 느낌? 시간에 덩어리 같은 느낌이라 했어 여기 기준인 현재고요 여기 과건데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일이 언제 발생했는데 과거에 발생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계속되면 계속적인 느낌이겠지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뭐 해 본 경험이 있으면 경험 적용법일 거고 무슨 일을 과거에 시작해서 뭐 지금 현재 봤더니 다 끝냈어 그러면 완료적이겠지 그 다음에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결과 현재 어떻게 됐으면 결과적이겠지 그래서 뭐 현재 완료 경험 계속 결과가 있니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표현은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have 또는 has 플러스 pp라고 불리우는 이 현재 완료 시제는 절대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가 없다? wh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last week 어제 yesterday 어젯밤에 last night 언제? 어젯밤에 언제? 오늘 아침에 언제? 작년에 last year겠지 이런 시제들은 얘와 함께 쓸 수가 없고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또는 뭐 그렇죠 how many times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함께 쓸 수가 있어 도대체 왜? 파우롱의 뜻이 뭐길래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뭐 해왔니? 라고 묻고 답할 수 있잖아 너 얼마나 오랫동안 구미에 살았어? 여러분도 몇 살? 그러면 I have lived in 구미 for fifteen years for fifteen years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파우롱에 대한 대답이죠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15년 동안 계속 살았다고 또는 how many times의 뜻은 뭐길래? 오케이 뭐래 몇 번이나 알았죠? 몇 번이나 됐습니까? 몇 번이나 뭐 뭐 해본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how long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면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정법이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뭐 뭐 해왔니? 자 하은 현재 완료 시즌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는 게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완료 경험 계속 또 이따가 하면서 또 설명할 거야 현재 완료 시즌은 느낌이 어떤 느낌인데 이런 느낌인데 완료적일 수도 있고 몇 번이 how many times의 뜻이 몇 번이나니까 몇 번 경험해봤다 라고 시간에 덩어리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번 코끼리를 본 적이 있다 뭐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고 한 번 봤을 수도 있고 됐습니까? 경험적일 수도 있고요 how many times의 뜻이 뭐길래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뭐 뭐 해봤니? 하면 시간에 덩어리적 이 시간에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덩어리 속에서 몇 번 해봤냐고 묻는 경험적인 느낌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우롱에 대한 대답으로써 뭐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5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또는 15년 동안 이런 것들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15년 동안 구미해서 살았다 시간에 덩어리적 표현이다 이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제풀이하면 또 감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자 하나 보면 요런 것들 있지 요렇게 돼 있는게 지난 시간에 얘들한테 조사해와라 했던 것들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민주나 플럼 하고 같은 뜻으로써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던가요? 메모리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조사해온 것과도 같나요? 너는 무비다 저도 무비다 그러면 좀 이따 둘 중에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How to read 선생님이 To read 이렇게 하기보다는 혹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거 뭐 할 때 배웠던 문법 제목이 뭐일 때 배웠던 거야 이거 문법 제목이 뭐일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뭐라구요 큰 문법 제목은 뭐였다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름 부정사에서 배웠죠 됐습니까? 선생님은 부정사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주로 수업할 때 얘기했어요 뭐 뒤에 무슨 시 To 뒤에 하다시라고 했어 To 뒤에 하다시를 부정사라고 했고 선생님 부정사라는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부정사라고 가르쳐주면 자꾸 니들이 뭐하고 연결시키더라 나 타고 연결시킨다 했는데 나 타고는 아무 관계 없다 했어 To 뒤에 뭐뭐 하다 라는 의미가 오면 여러분들은 몇 가지 뜻을 외워놨어야 됐어 네 가지 뜻 예를 들어서 여기 To read 보이네 With의 뜻은 읽다인데 To read가 될 수 있는 네 가지 뜻은 뭐라고요? 읽는 것 읽기 위하여 읽기 위한 뭐뭐 해서니까 읽어서 이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하은이 To 부정사에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이런 걸 배웠습니까? 일단 1학년 때 네가 확실하게 배운 거는 뭘 배웠냐면 명사적용법 확실하게 배웠고 부사적용법 확실하게 배웠어 교과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하나의 약속을 했어 무슨 약속을 했냐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뭐뭐 하는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함 뭐뭐 해서 네 가지 뜻이 된다라는 거 나중에 To 부정사 다시 설명할 거예요 어차피 2학에서 To 부정사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 How가 붙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배웠어? 배웠어요? 의문사 플러스 To do라고 배웠고 의문사 플러스 To d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그래마타 파 1에서 나랑 수업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 놔줘 그렇죠? 똑같은 설명 몇 번 해준다고요? 몇 번 해준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 모르면 딱바람이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공해보자 They went to 제주도 yesterday 2번은 지우가 해보자 I have been to New York for 3 weeks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은 미쥬이가 해보자 애니멀 필름으로 보이는 거라 저게 애니멀 필름으로 보이는 거라 저게 헤드신이라고 했나요? 그 다음에 4번은 도원이가 해보자 We first have got know him 10 years ago 5번은 다시 성보고 해보죠 My brother started to learn how to read last week 여기서 네가 체크하면 안 돼 그냥 마음대로 지킨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보자 지우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4번에 지우의 의견은 얘가 이거야 될 것 같다 나머지는? 똑같습니까? 그 다음에 성모의견은? 4번에 이렇게 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뭐 이런 표시를 할 거야 이거 이제 끊어 읽기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중요하고 공통된 거니까 끊어 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끊어 읽기는 총 몇 단계로 구성되냐면 총 3단계로 구성되요 끊어 읽기는 문장을 파악할 때 우리말과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도구 중 하나인데요 끊어 읽기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예요? 그렇죠 뭘 찾아요? 누가 다를 찾죠 엄마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다가 좀 적어놓는 게 좋을 거 같아 됐습니까? 자 제일 먼저 누가 다를 찾는다고 했는데 잘 쓸 자리가 별로 없죠? 간단하게 해 줄게요 최대한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누가 다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다를 찾는다는 얘기는 정식 용어로 하면 뭐 찾는 거예요? 이건 주어 동사를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주어와 동사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늘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뭘 그리냐 이렇게 땅콩처럼 그려요 주어 동사를 표시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누가 다를 찾습니다 다른 말로 정확한 정식 용어로 하면 주어 동사를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던가요?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다? 여섯 가지 질문을 하죠 6화 원칙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그러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자 문장에게 내가 쭉 보면 내가 어느 정도 해석이 될 수 있잖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다 그러면 그 해석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냐 그 문장에 거꾸로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언어라는 건 말이지 영어든 한국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전부 다 모든 언어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무리 길더라도 그리고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만 들어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총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문장에게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어떤하고 어떻게를 분리시키면 일곱 개라고 할 수 있겠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이걸 보고 육하 원칙이라고 하고요 육하 원칙이라는 거는 사실은 글 쓸 때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어떤 지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글을 쓴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얘기고 그 전달하는 내용 속에 뭐가 들어 있으면 좋다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또는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으면 그게 잘 쓴 글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두 개씩 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여섯 가지 또는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영어로 하면 뭐 when where who what how why 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우리말에 절대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습니까 뭐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간 거 그렇죠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가는 것을 표시합니다 뭐라고 표시하냐 이렇게 이 표시로 묶어줍니다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가는 것을 이렇게 묶어준다고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지우야 내가 무슨 문장 쓸 거 같아 뭐 이렇게 하죠 자 자 the boy is in the room 뭐 is 아니면 are 둘 중에 하나 my friend 됐습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뭐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방 안에 남자애들이 있는데 다 내 친구들이야 그러면 영어 표현은 어떻게 한다 그니까 the boy is in the room the boy is in the room are my friend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기 와서 얘 끊을게 어떻게 표시할 거다 the boys 여기서 시작 어떤 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다 여기서 끝났어 자 우리말은 어떤 시는 내가 형용사를 얘기한다고 했죠 형용사가 어떤 시인데 어떤 남자애들이 내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남자애들이 그 방 안에 있는 남자애들이 내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말은 어떤 시가 길어져도 절대로 뒤로 가는 일이 아니러나 됐습니까 근데 영어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툭 하면 어디로 가버린다 뒤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학생들이 뭐 어떤 선생님들은 야 영어는 해석할 때 거꾸로 해석하면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긴 합니다 이걸 보고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간 거다 라고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끊어있기 할 때 그러니까 끊어있기는 이 총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되고요 끊어있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자연스럽게 의문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뭐 id를 고르는 실수를 방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야 라고 물어보겠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they are my friends죠 그러니까 they 이게 앞만 길어봤자 이게 the boys in the room의 뜻이 방 안에 있는 남자야 되니까 방이 내 친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쵸 room 단수니까 is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방이 내 친구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의 주인공은 어디있다 여기 있단 말이야 그니까 the boys in the room의 뜻이 방 안에 있는 남자 아이들이고 간단하게 표시하면 그들은 내 친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y are 이게 앞만 길어봤자 해버리면 they가 되니까 are가 어울리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시 길어서 뒤로 간 것을 이렇게 묶어 줍니다 어떤 시 시작이고요 어떤 시 끝나는 부분은 이렇게 끊어있기는 뭐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근데 이제 끊어있기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문장의 여섯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자 그러면 여태까지 하는 이유는 이제 끊어있기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they went to yesterday 무슨 뜻인지 대충 해석이 되죠 누가다 그들이 갔었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요 where 가 보이죠 어디로 갔대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요 when이 보이죠 언제 갔대요 자 분명히 내가 이 현재 완료 시제를 얘기할 때 현재 완료 시제는 시간에 뭐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시간에 덩어리적 표현이라 했죠 그래서 yesterday는 어떤 느낌이야 yesterday의 뜻은 뭐고 어제란 뜻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자 그들은 갔다 제주도로 어제 근데 이 부분을 잘 못 들었어 그쵸 뭐 그들은 어제 제주도 갔어 이런 얘기하는데 어제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어제 라는 말을 못 들었다 치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되묻겠지 이 대답을 다시 듣기 위해서 뭐라고 묻겠어 우리말로 일단 뭐라고 묻겠어 걔들은 언제 제주도 갔니 라고 물을 꿇고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 거다 when did they go to 제주도 묻겠지 when did they go to 제주도라고 묻겠지 그쵸 그러니까 분명히 선생님이 웬에 대한 대답은 웬에 대한 대답인데 어제니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그리고 어제는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어제는 24시간에 덩어리인데요 그게 아니라고 어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갔는지를 생략했을 뿐 어쨌든 언제 갔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쿡 갔어 덩어리 갔어 어떤 순간 가는 행동을 한 거지 그것이 현재까지 계속 가는 행동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have plus pp를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id 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다 그렇지 도원하 오케이 그래서 they went to 제주도 yesterday가 일반한 답이겠지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이번 문제는 마음에 안 들어 이번 문제는 좀 이따 풀게 됐습니까 이번 문제를 마음에 들게 하고 싶으면 그리고 그리고 니들이 고른 답이 되게 만들려고 하면 니들이 이의 없이 전부 다 이거라며 그렇죠 이의 없이 전부 다 답이 이게 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한 단어를 바꿔줘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답이 몇 개다 얘기다 지금 두 개란 얘기에요 근데 답이 두 개지만 물론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는 얘기하고 저것을 선택했을 때 하는 얘기는 달라요 됐습니까 뭐 어쨌든 얘는 불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제니부터 시작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쨌든 보는 제니가 보는 행동을 한 것 같아 누가 다 여기 있죠 그쵸 뭐 이게 됐든 이게 됐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before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를 누구랑 비교하면서 뭐라 뭐라 설명했죠 그쵸 일단 전번에 수업할 때 before하고 누구랑 내가 비교했더라 after랑 비교했습니까 내가 ago랑 비교했죠 그쵸 before랑 ago랑 비교했죠 그쵸 왜 비교했죠 자 그러면 뭐 그림을 막 그렸었어 그쵸 before하고 ago하고 왜 비교를 하냐 일단 우리말 뜻은 이거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요 전에 그리고 ago를 그냥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two days ago 할까 two days ago 하면 뜻이 뭐야 이틀 전에 2일 전에 줘 그럼 ago의 뜻은 뭐예요 사전 찾아보면 전해라고 나오겠죠 그쵸 자 before의 뜻도 전에고 ago의 뜻도 전에인데 같은 전해라 그랬어 다른 전해라 그랬어 그러면 그러면서 이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냐 before는 어떤 느낌의 전해다 동어리적 전해라 그랬어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전에 이것도 2학년 때부터는 뭐를 해야 된다고 내가 2학년 수업 시작하면서 얘기했냐 자 우리말 뜻하고 영어 뜻이 마치 1대 1로 딱 딱 딱 딱 맞아 들어간다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랬어 우리말로 전에 라는 뜻이라고 해서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게 아니고 이 before의 전해는 현재부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의 머적 전해라고요 덩어리적 전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전해가 아닌 거야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의 덩어리적 전해라 그랬어 그래서 예를 보고 현재 완료 수업할 때 before를 보고 덩어리 전해라고 할 거야 덩어리니까 그래서 before는 뭐랑 잘 어울려서 무슨 시제랑 잘 어울려서 시간의 덩어리적 시제 지금 배우고 있는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랑 잘 어울려 놓을 수 있다 그랬어 근데 two days ago를 이 시간의 화살표 위에 똑같이 표시해 보면 어떤 느낌이라고요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틀 전에 그리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웬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죠 2일 전에 3일 전에 3분 전에 5분 전에 전부 다 언제 5분 전에 언제 이틀 전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재 완료 시제 다시 말해 형태로 하면 have 플러스 pp랑 얘는 같이 쓸 수가 없다고 그랬죠 둘이 멱살 잡고 싸운다고 그랬어 한 문장 속에 같이 들어있으면 니가 왜 여기 있어 얘는 쿡인데 얜 덩어리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before 하고 어거가 뭐가 다른지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니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는 before고요 어떤 순간 전에 이틀 전에 3일 전에 5분 전에 10분 전에는 어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제니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전에 뭐 해 본 경험이 있다 본 적이 있다 라고 하고 있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제니가 뭐 해서 언제까지 제니란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애니메이션 영화를 전에 뭐 해 본 경험이 있다 본 적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제니란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쿡 표현이야 덩어리 표현이야 덩어리 표현이니까 얘가 올바른 선택지겠죠 제니 has seen 이 애니메이션 film 제니는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 경험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문장 자 여러분들이 이 표현에서 아 참 2번이 아니고 4번 4번에서 일단 먼저 알아둬야 될 거 기본 표현 뭘 알아둬야 되냐면 get to do 를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get to do get to 뒤에 무슨 시 하다 시가 오는 표현은 무슨 얘기 알고 싶을 때 쓰는 거 같아요 get to 뭐 뭐 하다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뭐 뭐 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뭐 뭐 하게 되다 get to do 기본 형태 get to do 하면 뭐 뭐 하게 되다 지금 보니까 뭐 보니까 no 라는 하다 시가 보이죠 그러면 we first 둘 중 하나 to know him 우리는 뭐 하게 되었다 그를 뭐 알게 됐다 처음 알게 됐다 이런 얘기 하고 우리는 처음 그 남자를 알게 됐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누가다를 만드는 덩어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에 대한 대답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ten years ago의 뜻은 뭐고 10년 전에고 cook이야 덩어리야 cook이죠 그러면 현재 완료시제랑 같이 사이좋게 있을 수가 무슨 have got이야 됐습니까 we first got to know him we first got to know him 우리는 처음 알게 됐다 누구를 그 남자를 해놓고 뭐에 대한 대답이 여기 떡하니 있어 when에 대한 대답이 떡하니 들어 있죠 그리고 10년 전에 라는 표현은 어떤 순간에 cook이죠 그래서 시간에 덩어리적 시제인 have got과 함께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en did you first get to know him 이라고 묻겠죠 너희들 처음 그를 언제 알게 됐니 when did you first get to know him 됐습니까 오케이 김동한 떡하니 when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무슨 have got이야 무슨 동어리적 표현이야 단순 과거 시제지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5번 문장이 일단 뭐 how to read의 뜻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오케이 그럼 learn까지 붙여서 learn to how to read은 어떻게 읽는지를 배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읽는지 배운다 배운 읽는 방법을 배운다 앞에 2 하다시 앞에 2 가 또 있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보면 last week가 보이죠 last week의 뜻은 뭐고 지난주에 그럼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 문장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겠죠 나의 남자 형제가 시작했다 뭐 하는 것을 읽는 방법 배우는 것을 됐습니까 됐습니까 나의 남자 형제 남동생이겠어 형이겠어 오빠겠어 남동생이겠죠 뭐 몇 살 좀 됐을까 네 우와 단 대여섯 살 됐겠지 됐습니까 남동생이 읽는 법 배우기 시작했어 해놓고 떡하니 뭐에 대한 대답이 떡하니 보여 왜에 대한 대답이 보여 언제 배우기 시작했대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에는 언제 배우기 시작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en did your brother started to learn how to read 하고 갔겠지 언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배우기 시작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쿡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덩어리가 아니고 뭐 단순 과거시재가 올바른 답이라고요 그래서 5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단순 과거시재 된게 몇 번입니까 4번이죠 10년 전에 언제 10년 전에 언제 지난주에 전북은 웬에 대한 대답이 떡하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어리적 시재가 아니죠 일본도 마찬가지네요 언제 어제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너무 지저분하게 필기를 많이 했네 자 이번엔 선생님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 왜 마음에 안 드냐 지금 이제 뭐라고 돼있냐 I 해 놓고 어쩌구 저쩌구 I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 이제 뭐를 골라라 was냐 have been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랬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문제가 만약에 have been이 답이 되려고 하려면 여기 나머지 부분 선택지 중 빼고 나머지 부분 중에 한 단어를 내가 바꿔줘야지 have been이 답이 확실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바꿔야 할 단어는 누군 거 같아요 이게 된다면 그렇다면 확실히 답은 뭐다 I have been in New York for three weeks 이게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있다고요 여기 to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된다 in이라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아니 밀크티로 예습했다 그랬는데 혹시 거기에서 이거 반자예요 이거 세 개 비교하는 설명 나오던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현재 완료 배우고 나면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have been to 를 쓰는 뭐 예문을 하나 아무거나 쓰면 이 세 개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설명은 have been to 하고 have been in 하고 has gone to 는 조금씩 전부 다 공통 비교한다는 얘기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겠죠 공통점은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공통점이죠 전부나 전부나 have나 has 뒤에 동사에 몇 번째로 와있어 pp형이 와있죠 그러니까 이 셋 다 무슨 시제다 현재 완료 시제인 건 공통점이다 근데 have been to는 이럴 때 쓴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i have been to 서울 이런 표현 뒤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도니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써볼래 이 뒤에다가 i have been to 서울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넣을까 이런 거 more less 이 정도 enough 음 놓을겠습니다 동원에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i have been to 서울 five tim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 been in 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 표현이 딱 어울린다 했죠 have been in 여러분들 몇 살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i have been in 구미 for fifteen years 하기 딱 좋다고요 i have been in 구미 for fifteen years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have pp have pp했는데 얘만 has pp 해놨네 그쵸 그 이유는 has gone to는 어떤 표현이 딱 어울린다 she has gone to 뭐할까 여기 좀 외국인 이름 넣자 뭐 제니 그 제니 말고요 됐습니까 제니 진짜 외국에서 태어난 제니 어디서 태어났다 그럴까 런던에 태어났다 그럴까 런던에 태어났다 그럴까 이 정도 하지 jenny has gone to england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요거 five time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도원이가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도원이 대답이 i have been to 서울 five times 이랬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물어봤을까 how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서울 이라고 물어봤겠지 그쵸 이거 무슨 뜻인데 몇 번이나 너는 서울에 가본 경험이 있니 그래서 have been to 는 뭐 할 때 쓴다고요 경험 적용법 이라고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 했어 현재 완료 시제로 전달할 수 있는 느낌이 총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have been to 는 어디 갔다 와본 적 있다 라는 표현이 have been to 그래서 how many times 에 몇 번이나 하고요 다섯 번 가봤어요 근데 뭐 완전 뭐 시골 촌놈 얘 이 친구 있지 그쵸 이 친구 완전 시골 촌놈이야 그쵸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걔는 뭐라고 하겠다 i have never been to 서울 이렇게 하면 나는 서울에 가본 적이 절대로 없다 겠죠 이것도 경험 적용법 이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다섯 번 또는 절대 해본 적 있다 절대 해본 적 없다 이런 것들이 have been to how many times 에 대한 대답 선생님 지금 요것도 요것도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들이다 몇 번이나 영어로 how many times 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have been to 무슨 적용법이다 경험 적용법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밑줄 치겠죠 그쵸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나는 계속 구미에 있었다 얼마 동안 15년 도냐 그러면 for 15 year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how long have you been in 구미 라고 물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오래 그랬더니 15년 동안 그래서 얘는 have been in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적용법이다 계속 적용법이라 했었죠 됐습니까 have been to 어디 가봤다 와 본 적이 있다고요 have been to have been in 어디에 계속 있다 라는 뜻으로 계속 적용법이고 how long 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has gone to Jenny has gone to England 뒤에 관로하고 뭐라고 쓸까 so she isn't here now 라고 쓰겠지 또는 뭐 she is in England now 라고 쓸 수도 있겠지 됐습니까 so 앞에 뭐가 있고 원인이 있고 so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도대체 왜 so의 뜻이 그래서니까 됐습니까 jenny has gone to England 다 그래서 she isn't here now she is in England now 됐습니까 자 그래서 has gone to 이거 해석 쓰면 jenny는 영국으로 언제 가는 행동 했다 가는 행동을 과거에 했는데 그 결과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됐습니까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절대로 어디일 리가 없다 영국일 리가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뭐 원어민 선생님 제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요새 안 보여 그렇죠 내가 옛날에 제니 선생님한테 배울 때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어봤더니 I am from London 잉글랜드라고 대답했는데 오 요새 안 보이시네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이제 개학하고 물어봤어 그렇죠 야 우리 제리쌤 어디 가셨어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나왔다 has gone to England 라는 답을 들었어 그래서 제니라는 원어민 선생님이 무슨 행동을 언제 했는데 영국으로 가는 행동을 과거에 했는데 그 결과 한국에 더 이상 있지 않다 이거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래서 과거에 무슨 행동을 해서 그 결과 현재 어떻게 됐는지 까지 한꺼번에 표현하는 걸 보고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라 그런다 결과 정법이다 has gone to 는 어디 어딘가로 가버리는 행동을 과거에 해서 그 결과 여기에 현재 없다 라고 과거와 현재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말에 없다 라고 얘기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무슨 조용법 때문이다 결과적 용법 때문에 우리말에는 없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는 왜 다른건 have pp했는데 왜만 has pp를 했냐 어딘가에 가버리고 여기 없으려면 몇인칭일 가능성이 높아 제3의 인물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has gone to 로 설명했습니다 have been to 어디 갔다가 와본적이 있다 have been in 어디에 계속 있다 has gone to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세 녀석은 이렇게 구분하고 이거 여러분들 현재 완료 시제 배우고 나면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게 오늘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뭐가 어울리는 거니 를 왜 물어볼까요 이 셋 중에 뭐가 얼마든지 고를 수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가 전달하고자 하는 네 가지 느낌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최소한 세 가지를 뭐 할 줄 안다 구분할 줄 안다 라는 의미니까 됐습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라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 고르기 근데 뭐가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고치면 내가 답이라 했어 됐습니까 자 for three weeks의 뜻은 뭐고 3주 동안이죠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무슨 얘기 하는 거다 나는 계속 뉴욕에 있었다 해 놓고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3주 동안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to를 했을 때는 그 뭐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전달하는 내용은 다르다 했어 자 그러면 이게 선택했어요 I was to New York for three weeks 나는 뉴욕 이건 뭐 일단 말도 안 된다 이건 일단 이걸 답을 to를 뭐로 고쳐주세요 in으로 고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정답은 뭐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학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나는 3주 동안 뉴욕에 have been in 갔다 와본 적 있다고 계속 있다고 아니면 가버렸다고 have been in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I have been in 구미 나는 계속 구미에 살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3주 동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have you been in 뉴욕이라고 묻겠죠 how long have you been in 구미 라고 여러분한테 묻듯이 됐습니까 나는 3주 동안 계속적으로 뉴욕에 지내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to가 아니고 in으로 고치고 have been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현재 완료 형태로 쓰래요 그렇죠 그나저나 Earthquakes 뭐든가요 지진이죠 최근에 어느 나라에 Earthquake가 일어나서 그렇죠 어디였지 Turkey에죠 옛날 이름은 Turkey인데 이제는 Turkey에 왜 Turkey 이름을 Turkey에라고 바꿔달라고 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Turkey가 무슨 뜻도 있는데 그렇죠 칠면조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Turkey 칠면족 그게 이제 또 Turkey의 뜻을 좀 더 살펴보면 겁쟁이라는 뜻도 있어요 음 그러면 어떤 나라 이름이 겁쟁이라고 불리면 그게 기분 좋겠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안 좋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urkey로 바꿔달래요 자 그래서 지진이고요 그 다음에 쭉 볼 건데 뭐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끊어있기 할 건데 이거 대놓고 무슨 시제로 다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대로 끊어있기 했을 때 뭐에 대한 대답은 절대로 안 들어 있을 거다 왠에 대한 대답은 절대 안 들어 있겠죠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대신 뭐에 대한 대답이나 뭐에 대한 대답은 들어 있을 수 있다 하우롱 얼마나 오래 계속 뭐뭐 해왔니 또는 하우메이타임스 몇 번이나 뭐뭐 해본 경험이 있니 이런 것에 대한 대답 하우메이타임스나 또는 하우롱에 대한 대답은 들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She has kept a diary in English 됐습니까 선생님이 해주면 이건 답이겠죠 이번에는 She has kept a diary in English He has plus keep의 삼단변신 Keep kept kept Keep kept kept하고 비슷하게 삼단변신하는 것들이 뭐가 있던데 그렇지 Sleep, slept, slept도 비슷하게 생겼죠 Sleep, slept, slept Keep kept kept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They have known each other for ten years 됐습니까 그래서 뜻은 뭐 다 하고 나서 합시다 해석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은 There has been many earthquakes in California 하면 당연히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그쵸 그쵸 맞죠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There Have been many earthquakes in California 해야 되겠죠 좀 있다가 왜 has been 하면 왜 안되는지 됐습니까 왜 have been 해야 되는지 누군가한테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됐습니까 There have been many earthquakes in California 그 다음에 4번은 그 다음에 4번은 I think you have met him before once before I think you have met him once before 됐습니까 해석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들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man man has already walked on the moon walk 는 규칙 변화하는 녀석이죠 man has already walked on the moon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은 그 얘기를 안 하겠지만 1번은 그거 안 물어보겠지만 2번은 그거 물어보겠죠 그렇잖아 그쵸 그 다음에 3번도 물어볼 수 있는데 3번 묻지 말지 뭐 그 다음에 4번도 확실하게 그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쵸 그쵸 4번도 확실하게 그걸 물어볼 수 있겠지 그치 도원아 어 4번만에 4번 4번도 확실히 그거 물어볼 수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민준 5번은 어때 5번도 확실하게 그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안 물어볼 것 같아 확실하게 그거 물어볼 것 같아 안 물어볼 것 같아 확실하게 물어볼 수 있겠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안 물어보겠다 이거 확실하게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보겠네 그치 얘 어때 그거 물어볼 것 같아 안 물어볼 것 같아 응 대답 안 하기로 했다 딱밥 맞기로 했다 선무야 5번은 어때 내가 확실하게 그거 물어볼 것 같아 안 물어볼 것 같아 안 물어볼 것 같아 당연히 물어보죠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그거는 뭔데 그게 뭔데 내가 2번은 물어본다고 했고 1번은 안 물어보겠다고 그랬어 3번도 물어볼 수 있는데 확 티가 나는 게 없어서 안 물어보겠다고 그랬고 4번은 저거 딱 봤더니 저거 있네 그러니까 확실히 물어보겠다고 그랬고 5번도 뭘 딱 보더니 아 이거 물어봐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겠다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지우 말해봐 그게 뭔데 오케이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 했죠 오케이 그렇죠 완겸 개결이라고 했죠 현재 완료는 완료적 느낌 경험적 느낌 계속적 느낌 결과적 느낌 그렇다면 그렇다면 they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이거 하고 싶은 얘기 해석하면 누가다 그들은 알고 지내면 어때죠 whom에 대한 대답이 보이네 whom 누구를 서로를 그 다음에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보여 파오롱에 대한 대답 보이죠 그래서 이거 뭐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라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how long have they known each other 이렇게 해부가 앞으로 나가는게 현재 완료시제 의무를 만드는 방법이죠 how long have they known how long have they known each other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은 서로를 알고 지내왔니 라고 물어보는 무슨 적용법이다 계속적용법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10년동안 알고 지내봤다 그래서 시간에 그래서 시간에 덩어리적 표현이죠 주어와 동사가 시간에 덩어리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덩어리가 완료적일 수도 있고 느낌상 완료적일 수도 있고 경험적일 수도 있고 계속적일 수도 있고 결과적일 수도 있다 했어 그 중에서 너무너무 티가 나는 10년동안 계속 알고 지내왔다 라고 얘기하는 무슨 영법이다 현재 완료의 4가지 표현 중에서 계속적 느낌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해보면 I think 그게 뭔 일이 일어난 거 알죠 네 그렇죠 뭔 일이 일어난 데 뭐하는 데시인데 겁만드는 데시 뭐를 겁만드는 데시인데 완벽한 문장을 겁만드는 데 네가 1학년 때 배웠던 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데시라고 배운 게 있을 거야 그거를 나는 겁만드는 데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생각한다 네가 한번 그를 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것을 그를 한번 전에 만나본 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비포는 어떤 느낌의 비포라고요 그렇죠 네가 태어나서 언제까지의 덩어리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이 덩어리 적 전에 몇 번 그를 만나본 적 있다 한번 만나본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거 무슨 적법이다 평험적 적법이고 선생님이 그거 하자 이거 구분해보자 하는 결정적 단어는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원스하고 비포 때문이죠 원스는 뜻은 뭐고 한번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몇 번 그를 전해본 적이 있다 한번 본 적 있다 이거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게 대표적인 무슨 적법이다 현재 완료의 경험적 느낌이다 됐습니까 네가 한번 전에 그를 만나본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5번도 해보자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해석하면 뭐겠다 이 man을 제발 남자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를 왜 남자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만약에 남자라고 해석해야 되는 문장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을 거야 어 man 또는 더 man이 있겠지 그렇죠 근데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man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인류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일류 됐습니까 이게 남자라는 뜻이라면 a man the man 이런 게 있어야죠 근데 이거는 인류라는 뜻이야 인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죠 한국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를 도대체 왜 쓰는지 더 를 도대체 왜 쓰는지 이해하기 힘들만도 해요 우리는 안 쓰는 어떤 장치니까 하지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해석하면 man has already walked on the moon 누가다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가 보이죠 그러니까 해석하면 인류는 이미 뭐 했다 걸었었다 어디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도에 달에서 걸었었더라 1969년도였죠 기억나잖아 그때 다 같이 모여 앉아서 티비에서 봤잖아 아니에요 나는 봤을까 못 봤을까 내가 봤다 봤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흰머리가 자꾸 나네 자 그래서 인간은 이미 달에서 걸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뭘 보고 선생님이 이거 구분해 보자 했을까 뭘 보고 그렇죠 already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냄새가 확 난다 대표적인 완료 용법이죠 이미 이미 이란 뜻이야 이미 벌써 이미 인류는 달에서 걸는 행동을 뭐했다 완료했다 라는 느낌입니다 이미 달에서 걸었어 됐습니까 자 나머지 애들 보면 she has kept a diary she has kept a diary in english 신스를 하은이가 분명히 길 걸어가다가 만나본 적이 있어 간판에 그렇죠 됐습니까 또는 뭐 우리 집 몇 년 전통이다 이런 거 할 때 since 몇 년도 이렇게 써놓은 거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니까 그 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업을 했다라는 뜻으로 써 있는 거야 since 어떤 것 since 뒤에 어떤 것이 올 수도 있고 since 뒤에 누가 다가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언제부터 지금까지 라는 뜻이기 때문에 since last yea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야 그럼 이런 게 들어있으면 이제 냄새가 확 나죠 무슨 용법이다 계속 용법이다 그녀는 일기를 써 왔다 어떻게 영어로 얼마 동안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면 계속 용법이라고 확실하게 느낌이 나겠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어로 얘기를 써 왔어 she has kept a diary in English since last year 자 그 다음에 얘는 그거 안 해봤는데 근데 이거 there have been many earth cakes in California 그나저나 도원아 왜 has been 하면 왜 안 되지? 뭐 그렇게 선생님 설명하는 스타일은 여기에 해석하면 어떻게 되고 많은 지진이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있어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많은 지진이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어쩔 수 없어 우리말에 없는 시절에서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적응이 돼야 돼 많은 지진이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있어 왔다 그 다음에 외혈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어디에?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에 많은 지진이 발생해 왔다 있어 왔다는 얘기는 발생했었다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이것도 완료로 하면 계속 결과적이지 않나 따져볼 만하지 않나 그렇죠 어떤 칼로 두부수 그리고 이걸 이제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 이거 무조건 완료적이다 무조건 경험적이다 무조건 계속적이다 무조건 결과적이다 무조건 결과적이다 그러니까 뭐 어떠면서 어떨 수도 있다 뭐 완료적이면서 경험적인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장의 해석이 There have been many earth space in 캘리포니아 해석이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영법이겠다 그렇죠 경험적이면서 계속적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경험적 영법 쪽에 냄새가 좀 더 납니다 어느 동네가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번의 지진을 뭐 해 봤다 경험해 봤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여러 번 경험해 봤겠죠 많은 지진이 그래서 이건 경험적 냄새가 납니다 그나저나 그래서 have been 해야되는 이유는 뭐? Many Earthquakes 산만 길어 봤자 데이니까 데이랑 함께 쓰는 건 데이 have야 데이 has야 그러니까 그래서 has가 오면 안 되죠 오케이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딘가 틀렸으니까 좀 발음을 고쳐 달라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우 1번 자 좀 이따 뭐 할 거냐 하면 여기에 three times 대신에 last year가 있다 치자 이게 없어지고 last year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좀 문장을 바르게 고쳐달라 됐습니까? 문지우 화나서 왜 쉬어 머리쓰기 귀찮아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성무가 바르게 고쳐 볼까 이거 대신에 last 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런가? LOST 3번 동훈이가 해보자 뭐 그렇게 읽었는데 twenty seventeen이라고 읽어도 되고 또는 two thousand seventeen 됐습니까? 숫자 나올 때마다 꼭 소리내서 읽으라 그랬어 됐습니까? 영어 숫자 나올 때마다 꼭 읽으라 그랬어 민준아 왜? 그렇죠 듣기 시험 잘 칠라 그러면 많이 듣는다고 듣기 시험 잘 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어떤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더라 비행기 표를 살러 간다니까 비행기 표를 살러 가는데 어른들 한 장당 15달러인데 그런데 총 5명이 사는데 그 중에 한 명은 8살 이하라서 50% 할인해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마일리지 쌓인 게 있는데요 어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10% 할인을 더 받을 수 있겠네요 라는 걸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물어본다니까 됐습니까? 뭐? 뭐고? 5명은 5명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의 기업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몇 사람의 기업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5명은 5명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But there is one child under 18. Oh, then you can get 50% discount. Oh, I almost forgot. I have 3000 mileage. So how much can I get discount? You can get 10% discount. In other words, you said 15 times 5, you say I don't want to buy this. It's 50% because it's not what they say. 한 명만 15 곱하기 4로 바꾸고 15 곱하기 1 했다가 이걸 나누기 2 해야지 50%인데 이거 전부 다 합했는데 이거 나중에 뭐 0.1 곱해 가지고 답을 골라야 됩니다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숫자를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최대한 소리내서 읽어야지 들립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2018 아 세븐틴 됐습니까 예 어쨌든 그렇구요 그 다음에 4번은 민준이가 고쳐 보자 he went out when he called him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성모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3번에 아 그냥 런드 이렇게 셀리 런드 이렇게 고치란 말이지 해설 런드로 고쳐 똑바로 얘기해야지 뭐 이거는 이 자리에 해설 런드 일 것 같다 또 딴 건 딴 건 다 맞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동원의 의견은 동원의 의견은 동원의 의견은 동원의 의견은 이게 성모가 안 맞나 동원의 의견은 몇 번인지 4번인가 아 3번이잖아 아 3번이잖아 응 아 이게 맞는 거 같아 이게 맞는 거 같아 이거 네가 했던 거 아니야 네 근데 3단계 안 했다 네 네 맞다 그 다음에 또 민주의 의견은 해설 런드가 맞는 거 같고 지우 의견은 해설 런드인 거 같고 나머지는 똑같고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 누가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 분명히 뭐를 구분해서 잘 쓰라 했습니다 여기 뭐가 보인다 have been to가 보이죠 have been to는 계속 거기 있는 거야 거기 가버려서 여기 없는 거야 갔다 와 본 적 있는 거야 그렇죠 나는 어디에 일본에 3타임스의 뜻은 3번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Japan 이라고 묻겠지 그래서 이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정보법이다 경험 정보법이고 have been to를 해야죠 have 뒤에 pp가 와야 되는데 have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현재 완료 시제로서 잘못된 표현이죠 됐습니까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Japan 됐습니까 몇 번 가봤어 3번 가봤어 자 그런데 지우야 만약에 3타임스가 아니고 last year면 어떻게 해야 되지 3타임스가 아니고 last year가 떡하니 저렇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장문을 해야 되는 거지 잠깐만 where's the more i 뭐라고 went to Japan last year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누가 다 여기 i went 주어동사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가 있죠 last year의 뜻은 뭐고 작년에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쿡이야 덩어리야 작년에는 쿡이죠 그러면 이렇게 단순 과거 시제가 와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난 작년에 일본 갔었어 라는 표현은 뭐가 되는 거고 i went to japan last year가 돼야 되는 거고 세 번 갔다 와본 적 있다라는 표현이 지금 보이는 뭐다 영어는 누가 공부하는 거라고요 입이 공부한다고요 나는 일본에 세 번 갔다 와본 적 있다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i have been to japan three times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다 찾아보면 어쨌든 여기까지 누가 다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보이죠 그렇죠 무엇을 그녀의 우산을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언제 지난주에 그래서 완성시키면 나의 누이가 그녀의 우산을 언제 잃어버렸다구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has pp 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루즈의 3단 변신 루즈 로스트 로스트 중에서 몇 번째 녀석 두 번째 녀석 뭐 들어 있는 녀석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en did your sister lose her umbrella 이렇게 묻겠죠 when did your sister lose her 언제 잃어버렸는데 지난주에 잃어버렸어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시간에 동원적 표현이 함께 사용될 수는 없다 됐습니까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그 다음에 has learned 가 정답이죠 됐습니까 Sally has learned the Chinese 그래서 여기에 주어동사 부분 Sally has learned 구요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중국어죠 됐습니까 Sally는 자 since 2017 뜻은 뭐겠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것도 하오롱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됐습니까 2017년부터 지금까지 니까 어 지금 몇 년도지 23-17하면 뭐지 그래서 이거 대신에 네 자 2023년 기준으로 빼기 했더니 6 나왔으니까 이거 대신에 뭘 써도 하오롱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죠 for six years 이런 걸 써도 이건 6년 동안 이니까 똑같이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하오롱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Sally has learned the Chinese since 2017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적용법이다 계속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죠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6년 동안 또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계속 배워왔다 라는 무슨 적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다들 틀리는군요 went를 도대체 왜 써 그렇죠 이게 맞지 않나요 이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went를 도대체 왜 써요 됐습니까 정답은 뭐다 he was out when i called him 됐습니까 이게 답이죠 그나저나 지금 has been을 어쨌든 has been 무슨 시제였는데 현재 완료 시제였는데 이게 됐던 이게 됐던 지금 여러분들이 애써서 무슨 시제로 고쳐주려고 하고 있고 과거 시제로 고쳐주려고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바로 어느 부분 때문이다 when i called him의 뜻이 뭐길래 내가 그에게 전화했을 때 언제 밖에 있었다고 언제 밖에 있었다고 내가 그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이 덩어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다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러니까 덩어리야 쿡이야 쿡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덩어리적 표현과 함께 쓸 수가 없었 없단 얘기죠 그는 밖에 있었다 he was out 언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en was he out when was he out 그는 언제 밖에 있었어 내가 그에게 전화를 했었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웬의 두 가지 뜻 배우셨죠 웬의 두 가지 뜻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본 언제란 뜻도 있지만 이 뜻이 되려면 뒤에 묻는 어순이 와야 되죠 하지만 웬 뒤에 지금 묻는 어순이 아니죠 그때 웬의 뜻은 뭐고 뭐 뭐 할 때이고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쳤다 접속사라고 가르쳤죠 접속사가 있으면 뭐가 몇 번 등장할 수 있다 누가다가 두 번 등장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주어동사가 두 번 나올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이다 접속사 덕분이다 됐습니까 내가 그에게 접속사가 하는 일은 누가다 앞에 와서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다 했죠 이 부분만 하면 내가 그에게 전화했었 다죠 묻지 않고요 묻지 않으니까 1번 뜻이 될 수가 없고 내가 그에게 전화했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웬의 두 번째 뜻 뭐뭐 했을 때가 된 거죠 내가 그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밖에 있었다 he was out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얘는 was가 정답이고요 웬트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 하랍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하면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구분도 해보라고 했는데요 일단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1번 누가 오케이 언제 누구를 오케이 언제 취소해야 되겠네 얘 때문에 뭐 해본 적 있다 만나본 적이 있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도 칼질 하겠습니다 누가 오케이 어떻게 무엇을 뭐했다 먹었다 자 그럼 만들어 봅시다 난 전에 몇을 만난 적이 있어 누가다 그렇죠 영어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붙여서 표현하고요 그걸 주어농사 부분이라고 선생님은 누가다라고 그러죠 I have a mat 그 다음에 whom이 올 차례죠 whom mat 그 다음에 before죠 I have a mat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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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무슨 영어법이다 경험적이다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다섯 번 만나봤으면 I have a mat mat five times before 그렇죠 한 번 더 절대 만나본 적이 없으면 I have a mat mat before 누가다 Jim has already eaten lunch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선생님이 이제 먹다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시절 할 때 일은 it 말고 뭘 쓸 수도 있다 그랬더라 그래서 Jim has already had lunch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Jim has already had lunch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완료죠 그럼 내가 여기서 뭐 만들어 보라 하겠습니까 이 표현 해보라 하겠죠 짐은 벌써 점심 먹었니 준비됐죠 그렇죠 괜찮아 잠깐만 준비됐죠 Jim 벌써 점심 먹었니 그랬더니 어 벌써 먹었지 그래서 성모야 Jim 벌써 점심 먹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럴래 지금 네 미итан 에드랭 예 이라고 물 gdzieś 가보겠edge 해 며칠 그래도 해줍 Plus 멤버던 dif 하 female Elliot 엔 차례보 angry bon 예시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배웠으니까 이미 먹었다 라는 표현은 read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군요 일단 선생님이 보강을 할 건데 그 전에 얘들 수업했던 동영상을 하나 보내줄게요 이 앞전에 수업 근데 동영상 수업으로만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들어놓으세요 안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왜냐하면 포커스 19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장 속에 뭐 넣거나 난 넣거나 더 강하게 부정하고 싶으면 얘 대신에 네버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물음표 붙이는 거죠 얘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묻고 답하게 할 때 다 맞나 봤네요 됐습니까 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도 해달라고 했네요 됐습니까 조은아 1번 바르게 고쳐 줘 어 그 다음에 헤리콥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2번 민준 오케이 그 다음에 지우 He has not heard from Amy since last year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성모 의견은 다 맞다 그러면 다 맞았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Have you ever flown in a helicopter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스튜던츠 Haven't had dinner yet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Have you found your library card 이렇게 고쳐 줘야 되겠고요 남의 He has not heard from Amy since yesterday 이렇게 해 줘야 되겠죠 자 1번 문장 이거 도원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어떤 느낌이에요 경험적 느낌이요 동의하십니까 도원 도원이란다 지우 동의해요 해석이 어떻게 되길래 지우는 해석할 때 단어 뜻에 너무 매달리는 것 같은데요 이거 뜻은 뭐겠다 너는 한 번이라도 헬리콥터 타고 날아본 적이 있니겠죠 Flow는 뭐 출신이야 Fly Fly Flu Flown이죠 Fly Flu Flown 날다란 뜻이죠 너는 ever의 뜻이 뭐라 그랬더라 한 번이라도 또는 지금까지란 뜻으로써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대표적으로 무슨 영법 왜냐하면 뜻이 한 번이라도 또는 지금까지란 뜻이니까 넌 지금까지 뭐뭐 해본 적 있니 뭐뭐 해본 적 있니랑 어울리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하는 말 자체가 그래서 대표적인 경험적 영법이고 상대방에게 헬리콥터 타고 날아다녀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겠죠 됐습니까 Hey 노원 Have you ever flown in a helicopter? 나한테 물어봤다라 그래서 빨리 대답해 주세요 Have you ever flown in a helicopter? 그렇죠 No I haven't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날아본 적 있으면 Yes I have 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해서 분명히 뭐 나온다구요 Have you ever flown in a helicopter 라고 물어봤는데 No I don't 된다 안 된다 No I haven't 해야지 올바른 대화라 했어요 됐습니까 Yes I do 안 된다 했고요 Yes I have 라고 해야지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시험 문제 만나본 적 있잖아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됐습니까 Have you ever flown in a helicopter? Yes I have No I haven't 됐습니까 경험이 있으면 Yes I have 라고 날아본 적이 없으면 No I haven't 라고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더스지언트 Haven't had dinner yet 그래서 성모야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에서 어떤 느낌이냐 완료적이다 해석이 어떻길래 성모야 그렇죠 그 학생들은 아직 저녁을 먹는 행위를 뭐 하지 않았다 완료하지 않았다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그 학생들은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라는 뜻이고 Yes은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두 가지 뜻이 있구요 그래서 뭐랑 뭐가 있다 Yes 하고 뭐가 있다고요 Not blah blah Yes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Yes은 뭐라고요 벌써 벌써 어떤 행동 완료했니 Have you eaten dinner yet 너 벌써 저녁 먹었어 이 질문이겠죠 그래서 Yes 묻는 문장의 Yes은 무슨 뜻이다 벌써 라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Not yet 하고 마침표하면 이때 Yes은 뜻은 뭐라고요 아직 Not까지 합치면 아니다겠죠 아직 아니다 그래서 벌써 완료했니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 라는 뜻으로써 Yes이란 Not yet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어떤 종합과 친하게 지낸다고요 완료적 영법과 함께 쓰인다 했죠 이외에도 완료적 농법하고 같이 잘 쓰이는 건 이외에도 뭐가 있었다 Just 뜻이 뭐길래 방금 막 완료했다 I have just finished it 나 방금 완료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다 Already Already 뜻이 뭐길래 이미 벌써 어? 벌써? 아 이거는 물어볼 때 벌써구나 이건 안 물어볼 때 벌써야 됐습니까 I have already finished it Have you finished it yet?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벌써 끝냈어 벌써 끝냈어 됐습니까 Yet은 뭐라고요 벌써? 라고요 벌써 완료했는지 물어볼 때 Yet 이랬어요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물어보기로 했잖아 내가 좀 더 붙여줘야지 뒤에다가 좀 더 붙여줘야지 뒤에다가 예헤이 Yes, I have라고 해야든지 Have finished 하든지 No, I haven't finished 하든지 됐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Yet Not yet Just 방금 완료했어요 Already I have already finished it 이미 완료했어요 이 녀석들이 완료적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완료적 용품과 친하게 지내는 대표적인 어찌씨 부사들이라 했어요 어찌 끝냈니 벌써 끝냈니 얘네들 다 부사 줘 부사인이면 전부 다 어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찌 끝냈니 벌써 끝냈니 어찌 끝냈다 아직 끝내지 못했다 어찌 끝냈다 방금 끝냈다 어찌 끝냈다 이미 벌써 끝냈다 넘어가도 되겠죠 The students haven't had dinner yet 학생들은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다 그 다음에 Have you found your library card? 뜻은 뭐겠다? 너는 너의 도서관 카드를 뭐 했니 찾았니 인데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따지기는 조금 힘든데요 근데 조금 냄새가 좀 강하게 나는 쪽은 있어 또 어떤 쪽 냄새가 좀 강한가요 그렇죠 결과적 용법이 가깝고 됐습니까 1위에 덧붙일 수 있는 건 자 결과적 용법일 때 선생님이 자꾸 뭐라 그래요 So do you have your library card now? 그래서 그 결과 너는 지금 도서관 카드를 가지고 있니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결과적인 용법인데 뭐 이건 됐고요 그러니 파운드 보니까 뭔 좀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하다 그치 그치 하나? 그치 정모야 파운드 보니까 그 얘기 할 것 같지? 아니야? 그치 너 파운드 만나봤으니까 우리 그 얘기 할 것 같지 않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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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겠어 확실히? 어쨌든 He has not heard from Amy since yesterday 이러고 있죠 그래서 민준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에서 어느 쪽 냄새가 나니? 예속적이다? 그래?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티미하게 해석할래? 그는 듣지 못했다 누구로부터? 에이미로부터? 자 since yesterday 이 부분의 해석이 중요하죠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since 그냥 yesterday면 이거 답이 통째로 바뀝니다 만약에 여기 since yesterday가 아니고 만약에 yesterday라면 이 문장은 he didn't hear from Amy yesterday가 돼야 해요 왜냐하면 yesterday의 뜻은 어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떡하니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왠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긴 단순 과거 시제로 듣지 못했다고 해야 될 거고 he didn't hear 해야 되겠죠? didn't 뒤에 동성어 원형이 와야 되겠죠? here의 3단 면신 here, heard, heard 그런데 여기에 지금 since yesterday 왔으니까 since yesterday의 뜻은 어제부터 지금까지고 여섯 가지 질문은 아니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거?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래 에이미한테서 소식을 못 들었니? 얼마나 오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어제부터 지금까지니까 웬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니까 has plus pp를 해야 되는데 동성어 원형을 써서 잘못되어 있죠 어쨌든 not의 위치는 이 위치고 줄였을 수 있죠? 줄였으면 뭐가 된다? hasn't가 되죠 he hasn't heard from Amy since yesterday 그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하우롱? 얼마나 오래? 어제부터 지금까지 에이미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계속해서 듣지 못해왔다 됐습니까? 그의 대표적인 계속의 용법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제 낮 12시부터 지금 오늘 12시까지 못 들었으면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될까? 어제 낮 12시부터 지금이 오늘 낮 12시야 그러면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될까? for 그렇지 for one day도 가능하겠고 for 24 hours 이런 거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왜? for 24 hours 무슨 뜻이야? 24시간 동안 그렇죠 for one day 무슨 뜻이야? 하루 동안 됐습니까? 이거 전부 다 for 24 hours나 for one day나 since yesterday나 어제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동안 하루동안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계속적용법과 짝짝꿍 잘 하겠죠 그렇습니까? 계속적용법이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프레젠트에 세 가지 뜻 조사해오라 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뜻은 뭐 할까요? 선물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 형용사로서 무슨 뜻도 있대요 그렇죠 참석한 출석한 그럼 이거 하면은 선생님이 옆에다 이거 쓰겠죠 그렇죠 그렇죠 반대말 뭐였더라 그래 그게 뭐였더라 그렇죠 맨날 까먹죠 그렇죠 힌트는 a로 시작하는데요 그 뭐고 그래 absent 그럼 absent의 뜻은 뭐다 불참한 참석하지 않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사로서의 뜻은 오케이 보여주다 라고 할게요 보여주다 제시하다 그래서 이런 짓은 왜 해요 제발 프레젠트를 맨날 선물로만 알고 있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막 이런 문장 등반나면 막 당황합니다 he is present at the meeting 막 이렇게 쓰여 있는데 막 뭐라고 막 해석하고 있겠어 이거 이런 뜻을 모르는 애들은 그는 선물이다 막 이러고 있어 무슨 선물 사람이 무슨 선물이야 선물은 그는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근데 얘가 지금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선물이란 뜻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신호가 하나 있죠 그래서 뭐예요 바로 어조 그 말은 얘가 이름시라는 얘기고요 무엇이란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 선물 그랬습니까 그래서 여기 선물이란 뜻으로 쓰이는 거죠 이외에도 현재의 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what is the present time 하면 선물 시간이 뭔지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물어보는 표현이라 했어요 그래서 present 같은 단어들도 이런 다양한 뜻이 있으니까 맨날 선물로만 알고 있으면 조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는 선물이다 막 이러고 있어 is he present at the meeting 그는 회의에 참석했는지 묻고 있는데 그는 선물이냐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present의 다양한 뜻 늘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absent의 뜻은 결석한 원래는 이거 한 다음에 be present at은 뭐하고 똑같고 be absent from은 뭐하고 똑같고 까지 원래 해야 되는데 그치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 알잖아 그치 그치 동원아 그치 민준아 모르면서 뭘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 추가로 설명 드렸고요 시키는 대로 만들어 보랍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I have traveled in Thailand 에 not을 집어넣으랍니다 그러면 I haven't traveled in Thailand 안되겠지 그리고 해석은 뭐겠다 나는 태국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냄새가 확 나죠 무슨 영역법이야 이거 그쵸 경험적법이죠 그렇습니까 나는 태국에 여행 가본 적이 없다 그러면 경험적이니까 이거 같은 표현 그치 성모야 준비됐지 이거랑 같은 표현은 뭐가 가능하다 I haven't been in I haven't been to I haven't been to 이게 중요합니다 이인지 그리고 나는 태국에 가본 적이 없다 가다는 고잖아 고 뒤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 나는 태국으로 가버려서 지금 이 자리에 없다 나는 귀신이다 라는 뜻이라 했어 Have gone to는 어디 가버려서 그 결과 이 자리에 없다 라는 뜻이라 했고요 이런 표현이 가능해진 것은 무엇의 발명이후라 그랬어 전화기 발명 이후에나 가능한 표현이라 했어 그전까지는 이런 표현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어디 가버렸는데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있어? 없잖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I haven't been to Thailand하고 I haven't traveled in Thailand하고 같은 경험적인 방법이다 됐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ey have sold all the tickets 묻는 문장으로 바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뭘 하나 더 넣어주고 싶어 그렇죠? 넣을만한 자리는 여기네 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뭐 넣어서 해보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sold all the tickets 그렇죠 뭐가 어울린다 yes이 들어갈만 하죠 그러면 이름의 해석이 뭐야 그들은 벌써 표를 다 팔아버렸니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어떤 냄새가 확 나요 완료죠 됐습니까? 그들은 벌써 표를 다 팔아버렸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Have they sold all the tickets They have sold all the tickets 전부 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용법이 어울린다 완료적인 느낌이 난다 완료적인 냄새가 난다 됐습니까? 아이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미 훨씬 이전에 다 팔아버렸어 그렇죠? 한참 전에 다 팔아버렸으면 뭐라고 표현해야겠다 They have already sold all the tickets 그렇죠 They have already sold all the tickets 하면 이미 벌써 다 팔아버렸다 됐습니까? 방금 다 팔아버렸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만 보고 있죠 됐다 됐냐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 해버렸다 방금 다 팔아버렸다 완료적 용법이죠 근데 아직 표가 남았어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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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d all the tickets yet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직 다 팔지 않았다 그래서 not yet 아직 아니다 완료적 용법 just 방금 완료했다 완료적 용법 already 이미 벌써 완료했다 완료적 용법 완료적 용법 완료적 용법 완료적 용법과 함께 자주 쓰이는 어찌시 부사들이라 했습니다 not yet 이라든지 아직 아니다 방금 다 팔았다 이미 벌써 다 팔아버렸다 벌써 다 팔았니 yet They sold all the tickets ye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뭐 부정법 만들려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My Sister Agent Spoken To Andrew 그래서 완료경법은 계속 결과 중에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결과적이다 결과적이면 So 하고나서 현재시대 뭔 얘기를 더 묻히면 되겠죠? 결과적인 느낌이 별로 안나는데 해석 뭐예요? 해석해보면 뭐예요? 친구 나의 여자 누이는 뭐 언니는 여동생은 앤드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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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경험은 계속 결과 중에서 난 무슨 냄새가 나는데 그렇죠 경험적이죠 나는 나의 누이는 앤드류와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너의 시스터는 한번이라도 앤드류와 대화를 해본 적이 있니? 라고 묻는 말 한번이라도 지금껏 대화를 해본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해본 적 없으니까 이러고 있죠 그래서 your sister는 앤드류하고 대화를 한번이라도 나눠본 적이 있니? 라는 질문은 뭐였더라? 이렇게 물어봤겠죠 has she 하면 되겠죠 간단 단순번호로 하면 has she ever spoken to 앤드류? 됐습니까? has your sister ever spoken to 앤드류? no she hasn't spoken to 앤드류 됐습니까? 그래서 경험적 용법이고 좀 더 강력하게 해본 적 없다고 하고 싶으면 she my sister has never spoken to 앤드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경험적 용법의 냄새가 확 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유리 has bought him a present 을 의문문으로 바꾸래요 뭐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다 has 유리 bought him a present 안되겠죠 has 유리 bought him a present 얘는 완료 경험을 계속 결과를 따지니까 조금 뭐해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뭐 이랬네요 계속하면 뭐겠다 유리가 그에게 선물을 사주는 행동을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했냐 뭐 사줘 본 적 있니 이럴 수도 있고요 방금 사줬다 뭐 이미 벌써 사줬다 뭐 벌써 사줬니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조금 걸쳐 있으니 얘는 좀 따져보기가 애매하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라 합니다 오케이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한다 됐습니까? 니 사초는 멕시코로 돌아갔니 누가 어디로 뭐했니 오케이 이거 완료 경험을 계속 결과하면 재밌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도 칼질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세방을 아직 보지 못했다 누가 오케이 무엇을 어떻게 다 보지 못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그 만화책을 읽어본 적 있니 여기다가 뭐 하나 써야되겠네요 그쵸? 여기다 뭐 쓸까 너는 됐습니까? 누가 무엇을 뭐 해본 적 있니 읽어본 적 있니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니 사촌은 멕시코로 돌아가 버렸니 라는 표현은 민준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한 거 맞아요? has your cousin returned to 멕시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그 세방을 아직 보지 못했다 라는 표현 하은이가 생각할 때 맞은 거 같으면 쓰세요 됐습니까? 나중에 고치면 되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세방을 아직 보지 못했다 너무 빠르겠구나 너한테 아직 풀어보지를 않아 속모 2번 우리는 그 세방을 아직 보지 못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한 거 맞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그 만한 책을 읽어본 적 있니 지우 같은 거 어떻게 표현할래? 이렇게 그래서 동원희 의견 어때? 다 맞다고? 확실해? 얘들이 답 말할 때 소리내는 것도 다 들었지 그것도 듣고 얘기하는 거지 성모 의견은? 네 다 맞아? 학생들이 답 말할 때 소리내는 거 다 듣고 얘기하는 거지 잘 못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좌불 안 서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자 쓴 건 다 맞는데 지금 말하기 할 때 하나 틀렸죠 몇 번을 잘못 읽었어요 3번 어떻게 읽어야 돼요 Have you read the comic book 해야 되겠죠 Read의 3단 변신 스펠링은 똑같은데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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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뒤에 왔으니까 이거는 이 녀석이라 해야 되죠 세 번째여서 그러니까 이건 Have you read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이렇게 밑줄 씁니다 EA에다가 그래놓고 다음 중 EA하고 바른이 같은 EA를 고르세요 해놓고 그리고 1번 2번 3번 3번 4번 뭐 할까 3번 3번 3번은 뭐 뭐 뭐 이런 거 하지 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얘랑 똑같죠 얘를 뭐라고 읽을 줄 알아라 읽을 줄 알아라 레드라고 읽어야 되며 그러면 얘가 베어가 맞겠죠 에 소리 나고 있죠 에 소리 얘는 크램 아니죠 크림이죠 얘 드램 아니죠 드림이죠 여기에 있는 EA들은 이 소리 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Have you read가 아니고 Have you read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에 소리 나는 베어 3번을 골라 주셔야 되겠 됐습니까 그래서 Have you read the comic book 이라고 하셔야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셨던 것들 뭐 Red라고 안 읽었는 거 빼고는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Has your cousin returned to Mexico 그래서 예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조원이는 어떤 어느 쪽 냄새가 나요 Your cousin returned to Mexico 누구의 냄새가 납니까 기다려야 돼 못 기다려 시간 오늘 많이 걸려 결과적이다 그렇죠 이거 딱 결과의 냄새죠 그럼 결과적 용법은 해주셔야죠 자 결과적 용법일 때 내가 자꾸 어떻게 수업한다 써 를 얘기하죠 써 뒤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왜 결과적 용법은 완료경험 계속 결과적 결과적 용법은 무슨 일이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문장 속에 현재 상황까지 다 들어있다 했죠 The soul is 자 cousin 이 남자다 칩시다 이 말이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Has your cousin returned to Mexico 의 뜻은 너의 사촌 어떤 남자라고 치고요 너의 사촌이 멕시코로 무슨 행동을 언제 했니 돌아가는 행동을 과거에 했는데 근데 그 결과 현재 어디에 있니 멕시코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무슨 용법이다 결과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말에 현재완료시제는 없다고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말에는 시간에 덩어리적 표현이 없습니다 좀 있다가 왜 우리말에 현재완료시제가 없는지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문장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뭐 할지 알지 모르는 놈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we haven't seen the new room yet 너무 티가 나죠 그래서 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용법이다 완료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우리는 아직 그 세방을 아직 보는 행동을 완료하지 못했다 여기 뭐가 보이냐면 뭐가 보여요 not yet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 라는 완료적 용법의 대표적인 표현이라 했죠 그럼 너네들 벌써 봤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한 거네요 그렇죠 너희들은 그 세방을 벌써 봤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have you seen the room yet? yet? 벌써? 라고 물어봤겠죠 have you seen the room yet? 벌써 봤니? 했는데 아직 안 봤으니까 no we haven't seen the room new room yet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완료적으로 보겠습니다 방금 봤으면 we have just seen the new room 이고요 이미 벌써 봤으면 we have already seen the new room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have you read the comic book 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너희들이 제일 안 틀리는 무슨 정법? 경험 정법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no i have i have i have read it once 라고 말해줘 onc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 몇 번 읽어본 적 있다? 3번 읽어본 적 있다 됐습니까? 절대로 안 읽어봤으면 no i have never read it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다 no i haven't read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지랄하네요 오케이 초롱이는 아직 그 편지를 읽지 않았대요 누가 어떻게 무엇을 다 읽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뉴욕에 가본 적 있니 누가 너는 where 뭐 해본 적 있니 가본 적 있니 가다가 go니까 그거 사용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백민준 왜 웃어 아 안 웃었데요 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롱이는 아직 그 편지를 읽지 않았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초롱 hasn't read his letter yet not yet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 초롱 hasn't read his letter yet 됐습니까? not yet이니까 아직 완료하지 않은 완료용 계속된 과정에서 무슨 용법이다? 완료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뉴욕에 가본 적 있니 you have gone to new york 아 참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뭐 하면 되겠다 have you gone to 뉴욕 하면 되겠죠?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선생님 가다니까 go 써갖고 go went to gone 선생님이 gone을 아는 사람입니다 안 된다 그랬죠 이거 너는 뉴욕에 가본 적 있니 너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 해요? 성함이니까 have you been to 뉴욕 해야 된다 했죠 have you been to 뉴욕 그래서 가다가 go라고 해서 go의 세 번째 녀석 쓰면 안 돼 have you gone to 뉴욕은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너는 뉴욕에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는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유령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라고 안 된다 했죠 뭐 발명되기 전까지는 유령이랑 대화하는 거야 전화기 발명 전화해갖고 have you gone to 뉴욕이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뉴욕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요새 안 보이던데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전화기 발명된 건 몇 년 정도 됐죠? 백 년 하고 몇 십 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영어의 역사는 에이 몇 천년 됐죠 그러니까 전화기가 발명 발견이 아니지 땅에서 주셨나 발명된 건 영어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극히 최근의 일이라서 그래서 have you gone to 라는 표현은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써요 됐습니까? have gone to 는 1인칭이나 2인칭에서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3인칭에서 쓰는 게 어디에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 없다 has gone to 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그냥 기능적인 거 했고 이제 뭐 할 차례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할 차례인데 하은이 했던 거 복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풀어 오시면 한번 풀어봐 맞든 틀리든 어디까지 포커스 23까지는 풀어 봐야 돼 네 자 그리고 참 너한테 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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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 있는 거 안 돼 오늘 여기 다 풀기 했지 여기 여기서 남편이 했는데 포커스 모르는가 실패하고 실패하고 수업을 다 하고 말해 풀 때 이제 뭐 하면 되는 거 여기 여기 스패하고 이렇게 제가 풀기 하고 나면 여러분 틀리고 말았고 많이 봐 이걸 생각하면 다시 안 돼 여기는 아직까지 틀리를 안 했잖아 여기 여기는 아직 또 안 돼 한번 풀어 봐야 돼 저는 여기도 있고 여기 여기 틀리는 한번 풀어 봐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빨리 끝냈지 네